아웃그린 공장에 비가 오려고 해서 개미들이 엄청나게 이동도 하고 이렇게 먹을 게 있는데 이렇게 개미들이 모여있어요. 곤충 시체 하나에 여러 마리들의 개미들이 곤충 시체를 옮기려고 본인들의 몸 크기보다 몇 배 되는 곤충 팔다리 머리를 물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통망 내서 가져가려고 하는지 1개미들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본인들의 모깃감을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으쌰으쌰 해서 끌고 가는 것은 참 부지런한 개미들 이렇게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음쌰 음쌰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세월에 끌고 갈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중간흉원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쯤 지나가고 있는데 출입문 쪽이 아주 콩알만한 거였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촬영했습니다. 지금 이 타이로 부분을 보면 여기쯤 지나가는데 오늘 오후쯤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Waal 이 타이로는 45분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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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분